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월 학력평가 5월에 치러졌죠?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진도를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그런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쭉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뭐 간단합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답률이 지금 몇 퍼센트 나왔냐면 78% 나왔습니다. 이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닌데 78%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볼게요. 그림은 어느 판의 해저면의 시추지점 P1에서 P5의 위치를 표는 각 지점에서 퇴적물의 두께와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그냥 바로 가볼게요.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두껍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판이 양쪽을 확장을 하거든. 판이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오래되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그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점점점점 두꺼워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P2보다 P4에서 두껍다. P2에서 P2보다 P4에서 두껍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P5 지점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에 퇴적됐다. 자, P5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 이겁니다. 근데 이게 100만 년도 아니거든. 100만, 1000만이야. 6,100만입니다. 6,100만이거든. 6,120만이네, 정확하게. 6,120만. 그럼 6,120만이면 신생대가 6,600만 년에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죠? 디귿 봐봐. P1에서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P1에서 P5. 이 판이죠. 해령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양쪽으로 확장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서경이 나와 있는데 서경은 경도가 서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문제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ㄱ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정답률 73%. 그림은 XY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화산섬은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 생성되었다. 자, 뜨거운 플룸이죠. 상승하는 플룸이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진파의 속도는 ㄱ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느리다. 자, 지진파의 속도, 느림, 빠름 써 있습니다. ㄱ 지점, ㄱ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느리다. 그렇죠. 맞습니다. 니은 봐봐. 동그라미 니은 지점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아니죠. 화산섬은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건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시면 금방 마치고 화산섬을 생성시킨 플룸은 내핵과 외핵. 자, 내핵과 외핵.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뭐야? 외핵과 맨틀의 경계야. 이렇게 가셔야죠. 외핵과 맨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져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디테일 들어가면 여러분들 2,900km가 외핵과 내핵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깊이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정답률이 56%가 나왔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 4위입니다. 4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까먹었을 거야. 봐봐.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고요. 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래. 자, 써보자. 일단 퇴적 구조부터 써볼까? 이거 점위층이네요. 점위층이. 점위층이고 이거 뭐야? 4층이네. 4층이. 점위층이, 4층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 지금 보시면 우리가 환경을 나눌 때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 이렇게 나누잖아. 그치?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A는 동그라미 기억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된다. 자, A는 점위층이야. 점위층이 보통 대륙대에서 형성되죠. 그쵸? 동그라미 기억보다 니은. 삼각주는 오히려 4층이가 잘 형성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 봐봐. B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렇죠. 4층이는 물이 흐르는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 혹은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 수 있다가 특징이잖아. 그쵸?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경사진 증리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디귿 봐봐. 동그라미 니은은 퇴적환경 중 육상환경에 대한다. 동그라미 니은. 삼각주죠. 삼각주는 여러분들 연안환경입니다. 알겠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연안환경. 연안환경이라는 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환경입니다. 경계환경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육상환경은 호수사막 육상환경이고요. 대륙대는 해양환경인 거야. 삼각주가 연안환경.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해두도록 하시고. 석호, 사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해빈 이런 것들이 연안환경들이죠. 그거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4번하고 5번 많이 골랐으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6평 전에 거의 임박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원래 5평이 존재하지 않잖아. 5월달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검하기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하시고.